1,000라운드에서 61등시 5만개? 60명에서 하는건데 뭔소리야 자 더 있나요? 자 미션 한번 야무지게 걸어주실 분 없나요? 자 저거 저거 저격러 2시 마지막 라운드까지 들어갈시 500개 일트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죠? 오케이 저거 일단 적어놓고 저격러 아니 근데 공방에서 저격러 한 명이라도 나 잡는 사람 있으면 그거 저격러 맞잖아 오케이 개두시 2라운드 통과시 300개 1코 안전자산 오케이 일단 미션 2개 가지고 가볼게요 라운드 좀 올려줘 미션 내용 좀 자 저 서버 자동으로 잡아놨습니다 자동으로 잡아놨구요 3등안에 들씨 500개 3트 3등안에 들씨 500개 3트 도도리안 오케이 미션 3개 걸고 그럼 지금 바로 갈게요 라이프야 왜 안적어 왜 안떠 어 자 미션 내용 올라오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잡아놓으시고 일단 공방에서 할게요 왜냐면은 내가 시참으로 해가지고 내가 서버 파갖고 하는걸로 해버리면은 이게 다 나를 잡기 때문에 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1라운드 1등 통과시 1000개 플러스 3트 아내 새끼야 어 잠깐만 1라운드 1라운드를 제일 먼저 들어가고 통과할 시 1000개 3트 오케이 확인 욕안하면 욕은 할 수 밖에 없어요 욕안하고 하는건 좀 저기기 때문에 욕안하면 200개 욕안하면 200개 바로 받는거잖아 욕안하고 아 저것도 받을게요 첫판 욕안하고 하면 되는거지 뭐 1라운드 10등 안으로 통과시 100개 라이프야 이거 언제 적어지냐 자 이제 생다코트 미션 걸었다 1라운드 24등하고 2라운드 8등하면 만개 너무 빡센데 생다코트야 일단 적어놔 위에다가 위에다가 짜르륵 적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갑시다 오케이 폰트 색깔 좀 바꿔봐봐 어 그리고 오른쪽 정렬로 바꿔 어 조금 폰트 조금 색깔 바꿔 조금 큐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자 이제 미션 이따가 걸어 이따가 걸고 일단 할게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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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라리 왼쪽 아 너무 큰데? 어 너무 큰데? 줄어드릴게요 어 될까요? 어 오케이 가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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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야 글씨 좀 주황색으로 바꿔줄 수 있어? 네 내 몸땡이 색깔로 해줘 아니야 메모장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적어놔 여러분들 방송 보시기 편하니까 일단은 첫판 욕 안하고 시작을 할게요 욕 안하면 200개 1코인 오케이 좋았어 갈게요 여러분들 아 제발 아 제발 어 바로 되네 감사합니다 조율님 우주님 허 engineer 정말 화두 확 맥 제가 Going 아씨 첫번째 애프터 아 아 이 맵 개 반대 아 왜 이게 걸렸어 아씨 아 , 최대한 뛰어들mond 최대한 뛰어들면 최대한ше 최대한 letzter amed 아 아 아 나이스 18등 18등 일단은 1라운드 10등 이거 실패했으니까 실패한거 지울게요 오케이 1라운드로 10등 안에 통과시 지우고 제가 지금 노리는거 욕안하는거 저격러 포함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들어갈씩 500개 2라운드 통과시 300개까지 아 2라운드 통과시 오케이 1000개네 다하면은 나이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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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 오웅 오오오 오우 오웅 어 오우 옥 오웅 오웅 야 일단은 확정적으로 몇 개야 이거 통과하면은 300개 300개 어 욕 안할게 어 욕 안할게 아아 나와나와나와나 야 잠잠잠 아아 잠깐만 어어 나이스 300개 일단 300개 확정적으로 자 300개 이거 300개 와 지렸다 나와르케잘하냐 욕을 너무 먹어서 그런가봐 밥안에 담임님 300개 가주세요 어 어 아아 우리 아프인친문신님께서 뺏겨라 아 나이다 감사합니다 뭐냐 아니 나 방송외쪽으로 따로 연습한적도 없고 그냥 점프 계속 갈기니까 되는데 음 4라운드까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제발 아 아 이 맵 아 나 이 맵 끝까지 들어가본적이 한번도 없어 일단 시작해봅시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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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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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돼 아 잡혔다 야 점마 잡는다 아씨 가자 가자 쉬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이거 들어가면 안돼 놔 아 잠깐만 안돼 안돼 실수하지마 천천히 오케이 야 놔 놔 놔 놔 나이스 3라운드 4라운드 4라운드 진출시지 통과시가 아니라 3라운드 400개 아니 나 진짜 연습 안했어 진짜 연습 안하고 그냥 오늘 약간의 부담은 있었지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게임 방송하면서 기분 좋게 해야지 최대한 웃으면서 해야지 약간 그런 긴장감은 있었는데 어 뭐지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모르겠어 욕먹어서 그런가 오케이 확인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좀 짜증난다 이거 애들 잡는 애들 많아가지고 이거 애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어 여섯면 죽으면 끝나나요 지금 나 적여가는 애들도 약간 그거 있네 아 우리 개두식이 500개를 아 저 빨간 저 빨간 애면 제가 자꾸나 건든다 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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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럼 800개 먹은거지 이따 이번판 끝나고 나서 욕 안하기까지 하면 1000개 먹는거지 나이스 그리고 1등하면 1500개까지 오케이 확인 나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지금 약간 저격러들도 약간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야 근데 어떡하냐 얘들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마지막 라운드 아니 뭘 연습을 해 이거 그냥 저기 이 게임 너무 단순해요 WASD밖에 없는 게임이야 어 저격러들이 굳이 따지자면 저격러들이 좀 바보같은 짓을 한거지 어 어 확인 야 이 방에 저격러 한 명 있어 지금 저 빨간 헬멧 쓴 놈 야 놈은 욕 아니잖아 놈은 그지? 어 야 놔! 아 몇 명이냐 이거 나 좀 있는데 얘들아 니네도 1등을 위해서 그냥 차라리 달려라 여기서 지금 나 방해해봤자 별로 의미 없다 어? 난 이미 1000개 확정적으로 먹고 들어간다고 보면 돼 미안하지만 아 잠시만 어어 저거 끄트머리 갈 수 있네? 자자자자자자자 아 그래도 800개가 어디야 아 4등이래 4등 아 그래도 1000개 4등 아 저기서 점프해야되는구나 점프해서 다 왔으면 3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거야 아 아 왕관 어우 지렸다 야 다음 다 뭐 있냐? 미션 뭐 있어? 3개 남았습니다 미션 1라운드 24등하고 2라운드 8등하면 1000개 만개예요 만개 영양이 빠졌네 만개라고? 네 만개예요 이거 누가 건 거야 저건? 생닭코트님 생닭코트가? 전만은 근데 확실히 줄만한데 나 지금 욕해도 되지 그리고 어 3등 안에 들시 500개 아 저거 아쉽다 오케이 미션 더 있나요? 아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결승선에서 위 숫자 보고 23등일 때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확인 기다렸다가 해보자 저거 한번 먹어보자 저 미션 한번 먹어보자 아 근데 내가 첫판에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저격루도 약간 좀 힘빠졌겠다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 이거 뭐 꼬르기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점프 계속 갈기니까 너네가 잡는 거 그냥 바로 뿌리쳐지네 어 어떡하지 얘들아 어 비비미가 미션 걸었다고 그러는데 차고지 어 아까 1라운드 맵에서 한 번도 추락 없이 들어간 면이었는데 추락하지 않았는데 추락은 한 번도 없었어 1라운드 무슨 맵이었지 1라운드 추락이 언제 있었어 이번 라운드에 가 진짜 그래 이번 라운드로 가자 너가 근데 미리 적어놨었으면 저거까지 먹는 건데 랄표야 어? 어? 예? 어? 아 근데 1라운드 자체가 추락이 없었어 생각해보니까 문 뚫고 가는 거였잖아 그러네 어 문 찾기라서 추락이 없는 맵이었어 간다 아 자 이거 이거 컴파드랑 이건받 하시죠 응 아C 아 됐다 됐다 하 야 나 뭐냐? 나 왜 이렇게 잘해? 몰라 연습 안했어 아 나와봐 나와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아 아 아이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건 맞지 아 그건 맞지 아니 뭐지? 나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아니 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잤는데 집에서 플리스 자체를 안 켰어 아 아 아 아 아 오늘 왜 내가 잘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네들 돌다가 내 닉네임 보이니까 나 잡네 노래 허는 코트 어 잡으니까 좋아요 어 게임 열심히 하고 있다 옆에다 타니까 잡으니까 좋아요 아 아 맞네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잠깐만 됐어 아아아아이씨발 하아 아아아아이씨발 마크도 남았습니다 용미찬 없어 아 점액 좋갔네 못생기면 100개? 못생기면 100개? 100개 줘 빨리 100개 줘 빨리 100개 줘 고마워 고마워 총잘이네 고마워 야 비 밖에 존나 온 것 같은데? 물이 좀 좋아요 응 아 저것은 100개 Twitch 2개 3개 짝짤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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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숨 참는지 어떻게 알았어? 사실 좀 잠깐 잘생겨보일려면 돼지들 같은 경우 턱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봐봐 이게 보통이야 근데 뮤잉 혀 뮤잉 플러스 하..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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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나! 야 근데 이게 저격이 있어도 이걸 딱 헤쳐나가는 걸 보여줄 때 되게 내가 멋있게 느껴진다 아 잠깐만 아 씨발 와 잠깐만 생닭 코트야 생닭아 라이프 와서 잘생기면 될게 라이프 와서 해봐 와서 그냥 너 여자친구랑 사진 찍을 때처럼 표정 해봐 해봐 잘생긴 차 한번 해줘 담배 두 값 사줄게 담배 두 값이요? 만원어치면 먹을게요 두 값은 수수료까지 가까이 가서 좀 해줘 아 두 값다 제가 형 볼 때 그렇게 느껴요 하하하 진짜 하지마요 그렇게 하하하 하하하 하지마요 날표야 100개 받아 어 음 자 맞겜 갈게요 맞겜 아 충전중 아 충전중이래 아 우리 망하오니 백갱 아이다 아 아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 진짜 무수히 많은 욕 먹어갖고 진짜 기분 되게 더러웠었는데 폴가이즈 하니까 좀 뭔가 힐링되네 아 아 골든 리틀 딱대 나 처음본 닉네임인데 쟤 아 고소는 무조건 한다 구라가 아니라 아 또 이 맵이야 아 아 아 아 더럽게 잡네 그 쟤 뭐하는 쟤 뭐하면 쟤 뭐하는 쟤 뭐하는 쟤 뭐하는 쟤 뭐하는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언제까지 영어 안쓰면 100개 랄피아 맞지? 아 좀 놔라 얘들아 어 나 썼어 벌써? 아 좀 야 좀 들어 아 시발년들아 이 개새끼 병신 미친 쓰레기 새끼들아 마지막 판이잖아 눈치 진짜 없네 병신 시발남들 한 판만 더 할게요 아 눈치 존나 없네 애들이 뭔 말이야 저거? 1등하면 1000개란 드린거야? 1등하면 1000개? 결승이라는 말이 마지막 라운드지 그니까 4라운드 끝까지만 가도 1등 생길 때까지 4라운드 끝까지 가면은 1000개 준다는 거 아냐? 그건지 아니면 1등 하면인지 모르겠어요 말을 좀 똑띠야지 누군데 좀 닉네임 좀 약간 그 할만하네요 1라운드 표정 변화 없이 진입할 시 200개 일특 1라운드 표정 변화 없이 표정 변화 없이 1라운드 끝내면은 200개 일특 2라운드 표정 변화 없이 진입할 시 2라운드 표정 변화 없이 진입할 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354- bait booster 완화 없이 진입하는 5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0라운드 5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꺼져봐 오케이. 나 영어 안 썼지? 어? 예. 도우미야. 예. 나 영어 안 썼지? 네. 나 이거 지울게요. 아. 오케이 라고 했어? 야 너 왜 잘. 너 왜 잘. 오케이가 영어예요. 오케이 영어집마. 바로 지울게요. 아 오케이 영어잖아. 왜 썼어요. 몰라 오케이가 영어예요 너도 힘들었어? 나 욕먹을 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해방 whole 코트 소호자? 아까 그 사람? 소용증상 확신해서 도망갔대요 아 아까 그 사람? 조현병이라고? 그만 얘기해 고소할 건데 지금 와서 그게 뭔 소용이야 조현병이건 말건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테니까 두고 봐 하나하나 아 와 잠깐만 성폭 30, 29 동시에 누가 들어갔나본데? 뭐임? 동시에 들어가면은 30명이 되나봐 원래 29명까지 뽑는건데 동시에 누군가 들어갔나봐 야 나 이거 막판한다 여러분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찐막 찐막 둘이 맞으면 앙드리겐 피날리하라고 야 저 미션 뭐야 아 절반이 적용러갔네 음 음 음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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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물고 참내 저 새끼는 담배 함부로 달렸다 됩니까 이 악물고 참내 가위바위보 한 번 5천 개 준대요 랄프랑 가위바위보 해서 연속으로 3번 이기면 내일 오프닝 때 5천 개 뒤돌아서 가위바위보 기업 랄프랑 뭐라고? 형이 3번 이기면 5천 개 내가 너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 아 잘 살려서 쏴준다고 트리닝 차차 너무 고맙고 3번 연속으로 이기야 이제 3번 연속으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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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신아 아니 이 새끼 모니터 뒤에서 이 지랄해 놓고 나랑 주자가자고 내가 가위바위보 계속 했는데 주자가 하면 너무 양심이 어긋나잖아요 주자가 없이 한 번 더? 안 되겠죠 아 뒤돌아서 하는 거예요? 다시 뒤돌아서 주자가 없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저기 모르잖아요 근데 승부를 모르잖아요 승부를 모르잖아요 승부를 모르잖아요 아니 하고 올려보니 가위바위보 뭐? 뭐예요? 아 뭐야 에이 재미없어 하지마 안 보여요 재미없어 어 나 똥 말할까 봐 자 이제 여러분들 마치고 나 고소장 이거 내용 추가해가지고 접수한 다음에 저 usb에 이제 담아가지고 또 가야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랄프도 저기 가야되고 그 동원 예비군 훈련도 가야돼 300개 묻혔어? 네 내일 공포게임 해달라고 비비미가 내일 공포게임 해달라고 비비미가? 네 비비미야 공포게임 기대해도 좋아 내일 무조건 할게 근데 합방 아닌가요? 아 끝나고 하면 되겠네 그래 최고는 가고 하면 되지 어 오늘 합방도 있고 어 오늘 합방도 있고 공포게임도 해야되고 랄프 예비군 훈련 갔다와야되고 거기다 고소까지 해야돼 어 네가지야 네가지 그냥 월요일날 가자 고소를 내가 도저히 아무리 봐도 너 이거 동원 예비군 가는거 너무 저기하는거 같아 여러분 내가 이거 월요일날 갈게 왜냐면은 토요일 일요일 안 열어 그래서 월요일날 아싸리하고 월요일날 하는거 내가 보여줄게 인증할게 어차피 그날 휴방이니까 내가 그날 확실하게 해결을 할게 여러분들 근데 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엄마를 죽이겠느니 엄마가 창녀라느니 이런 얘기까지 듣고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 무슨 죄야 어? 패드립 치는 순간부터 끝났다고 봐 나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거는 내가 잘못한거지만 어? 난 솔직히 추접스럽게 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는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진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싶은거는 그거야 우리 엄마 욕하는건 나도 못참겠어 내가 아무리 때려죽일 새끼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엄마 욕하는 순간부턴 난 진짜 아니라고 봐 그래서 확실하게 고소를 좀 하고 월요일날 내가 그렇게 할게 그리고나서 방송국에다가도 올리고 카페에다가도 올릴게 알겠죠 여러분들?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째까지 해가지고 네 네 가지로 꼭 할게 여러분들 어 아 그래 니가 그 방에 계속 남아있었구나 코트수호자야 어 그 방에 계속 진행이 됐다니까 나 그게 더 무섭다 대부분 유쾌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토크온이라는게 에휴 뭐 내 잘못이지 내가 뭐 시발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 엄마까지 욕하고 그러면 안되지 어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도 기분 더러웠고 뭔가 뭐 이런 적은 사실 처음이야 무슨 욕을 먹어도 그냥 시청자들도 유쾌하게 봤는데 이거는 나를 나중에 오히려 더 위로해주더라고 형 괜찮아? 형 아 좀 걱정돼서 그래 형 진짜 괜찮아? 막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는 시청자들도 좀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근데 무조건 할게 어 알겠죠? 그 랄프는 이거 풀영상 올리고 동원예비군 훈련 갔다오고 동미참입니다 동원 미...미참? 네 동미참 어 동미참 갔다오고 어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음 어 다시 보기 그건 당연히 안올리지 오늘 약발만 그냥 안올리는게 낫지 않아? 뭐 올릴만한게 있나? 없어 그렇잖아 오늘 약발만 안올리는게 나은거 같아 그거 올려봤자 노딱에다가 어 너무 더러워서 어 음 갈게 여러분들 나 어 저녁에 봅시다 오늘 최군도 같이 저 와가지고 저 합방할 테니까 어 기대해주세요 예 갈게 아휴 고맙다 앞으로는 그러지마 근데 어 내가 내가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갈게 놔 진짜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